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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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에 있었더니 여성도 많더라고요 우리처럼 하얀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낙론이 됐어요 낙론 호론이었는데 가보니까 낙론이 됐습니다 못가본 사람들이 호론인 거야 호랑논쟁 자 할께요 독립운동 자 1900 이제 저희들 이제 무장투쟁하고 있죠 무장투쟁 너 왜 이렇게 앞에서 혼자 웃냐 너 왜 그래 어 아니야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왜 웃었어 이상한 생각 들었어 말해봐 말해봐 괜찮아 안되고 하지마